김니한테 선물들 많이 달라뇽 김니야 사심 채울거라뇽 자 여러분들 자 인겨멘 로블록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유튜브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시청자 수가 800명 정도 되네요 이 서버에는 지금 저희를 좋아하는 시청자분들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48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오늘은 인겨멘 로블록스의 사심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어떤 컨텐츠냐면요 구걸일 수 있습니다 구걸 구걸하는 컨텐츠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아이템이나 쓰지 않는 아이템을 저희 세명한테 마음껏 주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마음껏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템 준거를 자 한번 같이 리뷰해보는 그런거 할겁니다 근데 부담 안갖고 그냥 그쵸 나뭇가지 줘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필요 없는거 안쓰는거 그냥 어 이거 이정도는 그냥 뭐 인겨멘님이라면 줄 수 있지 담요님이면 줄 수 있지 김니하면 솔직히 주기 싫은데 줄 수 있지 자 이런거 그냥 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주시면 되구요 자 그러면은 한번 밖에 나가서 우리 시청료분들을 좀 만나봅시다 자 갑니다 우리 시청료분들 한번 만나볼까 나 나 나 자 보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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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깜짝 놀렸어 나 진짜 우와 사람들 봐봐 지금 막 차로 막 부딪치고 난리났어 근데 이거 단미우님만 찾고 있는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쉐도우 드래곤이 있는데요 이 사람 와 엄청 부자들도 많다 그러니까 피리 부는 사나이 같기도 하고 막 따라오는거 보니까 피리 부는 사나이 같아요 와 사람들 집이 엄청 많아서 서버에 그리고 한개도 없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자 주고 싶은 사람한테 자유롭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많이 오셔도 정말 감사드리구요 자 자 한번 거래를 열어볼까 어떤사람들이 어떤 아이템을 주는지 자 좋습니다 한번 보죠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자 거래를 주세요 어 자 첫번째 손님 어떤 아이템을 줄까 아 편하게 아무거나 주셔도 됩니다 와 네온토끼 네온 와 이거 뭐야 야 이렇게 받아도 되는거야 이거 이거 진짜 비싼거 아닌가요 이거 비싼가요 이거 여러분들 아 저거 선물 받았어요 와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네온토끼를 얻었습니다 뭔지 몰라도 좋아요 좋은거 아닙니까 네온토끼 그래도 토끼 4마리 모은거니까 좋아요 음 와 구묘를 준다고 이거 구묘 비싼건데 그냥도 아 이거 감사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해요 와 와 와 야 막 거래가 막 와 와 와 구묘 받았어요 대박이네 응 구묘 완전 대박 저 괜찮 여러분들 저렴한거 주세요 뭐 그래도 여러분들 사랑 덕분에 편질 많이 합니다 그래도 평소에 야 이거 초이기 판다도 주셨는데 와 판다는 빼셨어 근데 이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네 이 녀석 네 초코만 갖겠습니다 초코 페리카나 야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주시네 와 여객님 부럽네요 많이 봤나요 저는 다 자랑만하세요 와 이거 뭐야 미러볼? 디스코 미러볼? 이런건가? 와 감사합니다 뭔지 몰라도 좋은거겠죠 와 저거 로박스템이에요 와 그래요? 와 진짜 완전 비싼거 주셨네 야 좋은거네 아 이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잘 먹겠습니다 사신 컨텐츠 잘 받아갑니다 컨텐츠한테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야 기차 뭐야 이거 나 가지고 싶었던건데 기차 이거 좋은거 아니야 이거? 되게 큰거? 기차를 해준다고? 기차 이거 좋은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레전더리 이거? 기차 이거 진짜 너무 가지고 싶었던건데 야 이걸 주시네 여러분들이 남는거냐 주세요 어? 뭐야 이거 황금 황금 펭귄? 이거 좋은거 아니야? 좋자 와 어? 이거 황금 펭귄 진짜 좋은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지금 장난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기차 진짜 좋은거에요 기차 진짜 좋은거에요 기차 그만받아야될거 기차 그만받아야될거 같은데? 딱 그러면 세부만 더 받겠습니다 그럼 끝낼게요 어? 생쥐다 레전더리 생쥐 원숭이를 이렇게 많이? 여여여여여여여여 물속까지 와.. 진짜 많이 주신다 야.. 야.. 정말 감사합니다 야.. 어? 초대형 선물? 레전더리? 이걸 주신다고? 네개나? 야.. 이거.. 우와.. 잘 받아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라스트 받겠습니다 고생하셨구요 주시느라 아.. 어.. 버블인가요 이거? 뭐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뭐야 야.. 탐나는 아이템만 주시네 감사합니다 야.. 야.. 따뜻해지는 아주 따뜻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야.. 감사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셨잖아요 저도 이제 사랑에 보답하고자 날타물량 4개가 있거든요? 날타물량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자보자 짜자자자자자 보자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어우.. 따로.. 날타물량 준다고 따로 오는 것 봐 와.. 이 인파들 봐요 이거 공평하게 드릴 순 없을 것 같고 아까 템 주신 분들 너무 고맙지만 그분들에게 찾아서 드릴 순 없을 것 같고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탈 것 없는 이런 거짓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드릴게요 어디였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분 이거 보이죠? 자 이분 다 드릴게요 초보분들 아 여기 네.. 이방에서 열심히 하시고 다른 분들은 멋진 펫 있으시니까 아 이분 고맙다고 신문지 주시네 아 감사합니다 신문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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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볼게요 고마워요 이분 진짜 거짓인가 보다 이분 드릴게요 뭐 진짜 거짓건 확인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딱 들어왔을 때 그 느낌 우와 이 사람 뭐야 손오공인가 봐 이거 손오공 몽키 진짜 멋있게 생겼다 이거 보여? 진짜 멋있다 손오공 몽키 자 그냥 아무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무나 랜덤으로 거려 걸릴게요 거려 걸게요 자 아무나 이렇게 거려 걸어서 빨리 드리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아무나 아무나 이렇게 아무나 너무 많아서 사람이 구분할 수가 없다 이젠 와 날물 뿌리기 자 감사합니다 오늘 서버까지 들어와 주시고 많이 많이 봐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 여미님 손오공 드릴까요? 어? 저 주세요 저 어! 선오공 와 선오공 adores 가지고 revision다 뭐 선오공 손오공이다 손오공 손오공 이분 맞나? 이분 아닌가보다 자 이분 드리겠습니다 으어 어? 선오공 몽키? 이거 좋은거야? 좋은거야? 이거 좋아보이는데 딱봐도? 어едь 어흐흐흐흐흐خ 손오공 몽키다 아 아 좋아 한정이에요 오 진짜 좋았어요? 오 줬어 손흥국 몽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날물 다 뿌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날물 잘 쓸게요 여러분들 잘 쓰시고 여러분들의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아 단미호님네 집으로 가자 뭐 받았는지 한번 같이 보자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신 콘텐츠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걸 주신 것 같습니다 와우 오우 일단은 여러분들이 받은 거 뭐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많아서 기억하기는 힘들겠지만 한번 꺼내보죠 일단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썰매 그리고 기차 뭐 이런 거 받았네요 자동차 뭐 작은 오픈카 뭐 어 이렇게 뭐 뭐지 이건 버블? 뭐 이런 것도 받았고 장난감 밀어볼 뭐 쥐 많이 받았습니다 와우 저는 탈 것에는 기차 호버보드 두 개 아 와 호버보드를 희유한 핸드폰 그리고 서쿠스차 그리고 서핑버트 바나나 자동차 자전거 이렇게 주셨어요 일단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엄청 예뻐시네 와 진짜 이거 너무 멋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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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자랑할 거예요 뭐죠? 저 저 풍선 여덟 개 있어요 허허 풍선 여덟 개 우와 귀여워 풍선 우와 이거 무지개로 빛나요 이거 여덟 개 있거든요 이거 타면서 이렇게 뛰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와우 뛰는 거 봐라? 나도 장난감 받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풍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켓 풍선 저는 이것도 받았어요 뿅 뿅 선물 상자 감사합니다 어 저도 선물 상자 받았는데 저도 까볼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아아 흔들흔들 흔들흔들 리안이 리안이 사람들이 불쌍하대 흐흫 흐흫 저는 이거 받았어요 뭔데 뭔데 와 작은 상자네 그건 풀어 풀어보세요 뭐가 있을지 좋은 게 나왔어 어 축구공이다 귀여워 귀여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신 콘텐츠 준비해봤습니다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뭘 주실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너무 비싼 거 주셔가지고 와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 고마워요 안녕 안녕